이번 시간에는 Audit라고 하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말로는 감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웹페이지를 감사해서 웹페이지에서 성능을 느리게 할 만한 요소들을 찾아서 지적지를 해주는 기능이 Audit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부분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또 웹페이지를 렌더링하는 부분에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를 체크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 Audit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선 이 밑에 보시면 Run이라고 되어 있죠. 이 Run을 실행을 하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다 체크해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결과를 보여주죠. 그럼 여기인 걸 자기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예제로 보여드리면 나머지 것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시면 되겠죠. 여기 첫 번째 Combine External CSS 4라고 적혀있는 건 이 웹페이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부의 CSS 인클로드하고 있는 CSS가 4개인데 그것들을 하나로 퉁쳐서 합치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클릭해보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Combine External JavaScript는 11개의 JavaScript를 외부에서 로드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로 퉁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Enable Gzip 그리고 Compression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있는 이 각각의 항목들 있잖아요. 이 항목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로드 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Gzip과 같은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웹페이지나 어떤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할 때 그것을 압축해서 전달합니다. 그러면 용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전송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 파일을 압축할 때는 압축하는 컴퓨터 쪽에서 압축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CPU 사용, CPU 부하가 높아지고 받는 쪽도 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트레이드 오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컴퓨터의 CPU의 속도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생하는 지연 현상이 더 크기 때문에 압축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위쪽에 있는 것은 네트워크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네트워킹과 관련된 튜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밑에 있는 것은 웹페이지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Optimize the order of styles and script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웹페이지가 이 style.css와 common.css라는 파일을 로드하고 있는 부분이 이 자바스크립트 이후에 로드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스타일 시트를 먼저 로드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로드하는 것이 이 페이지를 렌더링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밑에 Remove unused css rules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보면 현재 여기 있는 이 각 css의 선택자를 가지고 있는 이 외부 파일들 중에 또는 인라인일 수도 있죠. 그 선택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제거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이 audit라고 하는 항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니까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 튜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